성도의 성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전도와 헌신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 찰 수 있는 헌신할 수 있게 모든 장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과 영광만 돌리는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